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연, 이현우입니다. 저희에게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. 오! 농량이다! 잘 있었어? 잘 구웠어? 잘 구웠어? 잘 구웠어? 잘 구웠어? 잘 구웠어? 저희가 키우는 개는 아니고요. 되게 깨끗했어요. 관리 봤던 개처럼. 그 목줄도 있었고요. 잠깐 풀려서 나온 개인 줄 알았어요. 저희가 주말 농장이라서 주말에 오거든요.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또 저기 있고. 진짜 잘 먹네. 이쁜아, 앉아. 이쁜아, 이쁜아. 이쁜아, 일로 와, 앉아. 이쁜아, 이쁜아. 같이 잘 내려오다, 이쁜이가 안 내려오네. 이쁜아, 이쁜아. 이쁜아, 이쁜아. 이쁜아, 이쁜아. 이쁜아, 이쁜아. 이쁜아, 이쁜아.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. 왜왜왜왜. 괜찮아. 괜찮아. 자, 맛있는 간식. 너 좋아하는 거. 봐볼까? 고기다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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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그럼 갖다주면 잘 먹거든요? 그런데 쫓아내려오다가 꼭 여기서 항상 멈춰있어요 오! 나 차! 오! 잡았다! 오! 잡았다! 얘 주인 찾아주려고 차에도 다 태워보고 했는데 얘가 너무 무서워해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! 꼬라니! 꼬라니! 오! 꼬라니! 오! 예쁘다! 야! 얘 어디였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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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